안녕하십니까, 선배님! 뭐야, 너희들이 뭐야? 인사, 인사! 안녕하십니까, 선배님! 아, 선배님, 선배님. 아, 저 신인이야? 네, 개코같은 남자 김원주입니다. 개코같은 남자 뭐야? 네. 내가 개코 중인데 뭐야, 너 뭐야? 아, 선배님. 개선하지마, 왜 그쪽 거에요? 저는요, 개코를 맺는 사람, 생애 연마 배곡자입니다. 뭐야, 맞는 사람이야? 네. 오케이, 오케이. 캐릭터지! 맞는 사람이면 뭐 할 말이 없네. 다음, 데뷔한 지 20년 차 배우 김승현입니다. 아, 배우 하다 왔어? 네, 근데 이번에 개그까지 한번 섭렵해 보고 싶어서. 섭렵? 네. 배우는 섭렵했어? 야, 똑바로 이렇게 섭렵했어, 안 했어? 배우 생활 오래 해서 이제 개그도 한번 좀 도전해 보고 싶어서. 그래, 섭렵이란 단어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? 막내들, 너희들까지 잘 들어. 네. 요즘에 자꾸 아이디어가 아니고 분장으로 웃기려고 한단 말이야. 그러면 아이디어가 늘지 않아. 아, 그러면 안 돼. 어이! 야, 말라. 너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야. 어이! 야, 뭐하냐? 아, 진짜 뭐야?